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월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몰타에서 회동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가속하는 쿠바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이록 유엔총회로 미국을 찾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지의 여부는 미지수라는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일본, 독일, 인도 등 5, 6개국이 거론되지만 한국은 제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우크라이나에서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거듭 약속한 것에 대해 칭찬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다니 마음에 든다며 흡족해했다는 보도입니다. 연방사원에서 민주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우크라이나 전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적외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통신망을 일시 차단해 우크라이나의 테러 군사 작전을 막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미시간, 오하이오, 미주리주 3개 기업 자동차 공장 노조 측이 다시 협상을 제기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일반 복제약에도 최소 3배, 최대 100배 이상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멕시코나 한국 등에서 약도 구매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엑소모빌, 쉘, 쉐브론, BP 등 3개 5대 석유가스 회사에게 화석연료의 위험을 오랫동안 대중에게 속여옴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폭풍우와 산불 등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속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레노밸리 교육구가 4년 전인 2019년 9월 랜드마크 중학교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당시 13살 디에고 스톨츠 학생 유가족에게 2,7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LA 다운타운에서 이틀 간격으로 여성 모델 2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 로라 바라하스씨가 덜 익힌 생선을 먹었다가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사진을 절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보도입니다. 2024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미국 최고의 대학 순위에서 UCLA와 UC 버클리는 최고 공립대학 공동 1위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모든 대학 순위에서는 공동 15위에 자리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개솔링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동안 무려 27센트가 치솟으면서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개솔링 가격은 갤런당 5달러 92센트로 6달러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물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브론크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이 채 안 되는 영유와 4명이 마약류 오피오이드 복용 증세로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아 한 명은 끝내 숨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펜실메니아주의 한 청소년 구금시설에서 수감자 9명이 난동을 틈타 집단 탈출했다가 하루도 안 돼 전원 붙잡혔습니다. 탈출했던 수감생 9명이 나이는 15세에서 18세로 강도, 차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뉴욕에서 기호활동가들이 기후주간을 맞아 어제 뉴욕 맨하트 미드타운 거리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화석연료의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총 30여 개국 정상들과 회담하며 엑스포 유치 노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스앤 월드 리포트의 미국 최고의 대학 순위에서 1위는 프린스턴 대학이 차지했으며 2위 MIT 그리고 공동 3위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으로 꼽혔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뇌물 수수와 권력 남용 의혹의 내부 고발로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주 하원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위 해제되었다가 공화당이 뭉치고 주 상원의 탄핵심리 부결 판결로 복권됐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원생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하와이 마오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숨진 이들의 숫자를 115명에서 97명으로 정정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실종자 수 또한 66명에서 31명으로 정정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